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섯두리 유재성 입니다. 여러 번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고, 탑브레이드 같은 경우는 설명을 워낙 많이 하긴 했었는데 좀 피곤해서 잠깐 자려다가 아무래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혹시 몰라서 일단 가볍게 영상 좀 촬영하고 있구요. 요게 원래 사전 이벤트 기간에만 나오고 메인 이벤트 때는 좀 안 나오기도 하는데 메인 이벤트 때는 조금 할인율이 적은 쿠폰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주로 사전 이벤트 때 많이 이제 확인하라고 공지 드리고 요번 이벤트도 그래서 미리 얘 때문에 한번 영상을 먼저 올리긴 했었는데 이게 알리에서 이벤트가 바뀌면서 사전 이벤트가 사라졌길래 혹시 몰라서 그래도 참고는 하라고 올리고 알리에도 물어봤는데 일단 진행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겸사겸사 영상을 만들구요. 오시면 요 링크 타고 오시면 컴이 좀 많이 느려서 이렇게 오고 나시면 쿠폰 받으신 분들은 얘가 있고 밑에 쪽에 있는 애가 이제 탑브랜드 50% 쿠폰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다가 특정 페이지 위치에 50% 쿠폰들이 나오고 받으려면 이제 주식 없음은 제가 받은 쿠폰들이라서 이렇게 없다고 나오고 품절은 품절이라고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바퀴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기존 게 나오고 원래 이게 라운드가 있었는데 지금 라운드가 이제 종료 라운드고 기존에는 여기에 스크롤 할 수 있는 애가 있어서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이따가 몇 년째 없어진 상태여서 계속 요청을 해서 안 나오다가 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여섯 개나 여덟 개 몇 개 있을지 모르지만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을 갱신하면 그때 안 받았던 애들이 나옵니다.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뒷 라운드 게 좀 있었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복불복으로 나와서 필요한 걸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항의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게 개선이 돼서 옆에 보면 더보기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더보기로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라운드 거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이벤트가 끝나는 27일까지 쓸 수 있는 쿠폰들이구요. 미리 전체 라운드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받고 싶은 쿠폰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사용은 아마 18일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시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전체 쿠폰이 다 18일이라서 잠시 후 빵빵씨가 되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구요. 얘 같은 경우는 상정 쿠폰이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던 할인 코드 그 다음에 얘 그리고 카드 할인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는 쿠폰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